안녕하세요 도로시입니다 안녕 오늘 먹을 건 이거예요 이거는 응급실 국물 떡볶이 이거는 사막 맛으로 시켰어요 여기 보시면 사막 맛입니다 여기는 제가 오늘 김포 갔다가 오는 길에 제가 사실 내일은 너무 바빠서 영상을 못 칠 것 같아서 오늘 하나 더 찍으려고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아비꼬 가서 매운 카레를 먹을까 아니면 응급실 떡볶이를 먹을까 포장해서 먹을까 고민을 하다가 그냥 집에 와서 편하게 먹으려고 포장을 해왔습니다 이거는 김포시 풍무점 이에요 맛있게 먹겠습니다 그리고 당면 사리 2000원 주고 추가했습니다 근데 이게 오다가 떡이 당면 따로 포장했거든요 떡이 국물을 많이 먹었는지 저는 그다지 국물이 많지는 않아요 어 묻었네 음 음 음 음 맛있네요 딱 당면 진짜 엄청 잘 삶으셨다 납작당면인데 굉장히 쫄깃해요 이런게 매운게 고춧가루 매운맛 캡사이즈는 안들어온 것 같아요 수제비 만두가 그렇게 맛있어 보이더라구요 음 고기물만두 국물 싹 떠갖고 떡 올려서 맛있다 엽떡이랑 완전 다르네요 진짜 에잇 국물 주세요 감칠맛이 음 엽떡이나 신전이랑 아예 틀려요 음 진짜 맛있네요 엄청 부드러워요 엄청 부드러워요 빨개 당면 주세요 여기 진짜 맛있다 여기 진짜 맛있다 이야 아 앗 앗 앗 앗 앗 앗 앗 앗 스크랩 앗 저 음 음 굉장히 칼칼하게 매워요 짠 예스 수제비랑 어묵 깔고 떡 주세요 아 진짜 엽떡이든 신장이든 임급실이든 아 진짜 엽떡이든 신장이든 임급실이든 새 땀 다른 매력으로 너무 맛있어요 만두가 이렇게 고구마떡 달달한 고구마 무수가 들어가 있네요 음 치즈 떡도 맛있겠다 맥살 조미료를 넣으셨겠죠 근데 조미료가 맛이 강해서 맛있다 이런 느낌은 없어요 에이 아 아 et 자 딱 한입만 더 먹고 남은건 신랑은 못 먹으니까 제가 또 먹겠습니다 요거 지금 소스가 굉장히 맛있어서 양념이 이거 응용해서 음식 만들어도 재밌을 것 같아요 계속 말하시고 아 카카오 좋다 자 맛있게 잘 먹었어요 저는 운동을 좀 하다 자야 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내일부터 또 열심히 화이팅하는 한주가 되길 바라요 저 가볼게요 안녕 오즈 사랑해요